이완용. 일본의 나라를 팔아넘기는데 앞장선 친일파.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기는 문서에는 어김없이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. 나라는 빼앗겨도 할 말은 해야지. 일제강점기 때 변소 낙서에 주로 등장한 인물은 이완용. 사람들은 연필로 백무구로 또는 못으로 긁어 이렇게 썼다. 조선 독립 만세. 이완용은 개새끼다. 이 변소는 이완용의 요리점. 이완용 보엑스 자엑스.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 개가 똥을 먹었고 그래서 똥께라 불렀고 재래식 화장실에는 똥이 가득 들어있었고 이완용은 개새끼니 똥이나 먹으라는 뜻. 이완용은 일본을 얻고 2천만 동포의 적이 되었다. 파고다 공원 공동변소 낙서는 이렇다. 이완용 식당.